이제 시작! 뒤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곧 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깨워주세요. 깨워주시면 돼요. 자고 있으면 지내시고 내가 왜 라고 하세요. 근데 절대 저 눈을 이렇게 뜨고 있긴 하십니까? 맛있겠다. 저의 좋은 미래의 시나리 내게 태권넷 번호 있게 나의 산밤인지 캐치 나의 원심뿐 나의 캐치 나의 캐치 밀버림뿐입니다. 와 하늘이 푸른가 했어요. 차로 타고 다니면서 너무 예쁜 건물들도 많고 풍경이 너무 예쁜 거에요. 진짜 감탄했고요. 살고 싶은 곳도. 밥 먹으러 왔어요. 밥. 짠. 바람 앨범. 귀엽죠? 지금 저희 쇼핑하러 가요. 사랑합니다. 너무 많이 산 거 같아요. 하루가 머리던데. 저희 완전 커. 엄청 길어요. 이거. 이 둘째 예. 오늘 가요. 화이팅. 둘 셋. 지금 4시간이 좀 안 남았어요. 그 사이에 제가 이 대본을 다 타악을 하고 어느 정도 외워놔야 자연스러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봐봐요. 열심히 해서 무대는 완벽하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화이팅. 오늘 필리핀 노래를 해봤지만 그때도 좋았었고 저는 해외 팬분들이 그렇게 한국어를 불러주시는 거 자체가 일단 감동이었고 여기 호주는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웨이브 사운드 체크 들어간 바다 제가 그만 들어보고 어? 작은데요? 하나 둘 셋. 하이 트리플 S. 안녕하세요. 트리플 S. 에볼루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7시 20분 공연 시작인데 이제 25분 가량 남아있어요. 오늘 하루를 아예 뒤져보려고 합니다. 트리플 S. 에볼루션 파이팅! 네이버 화의 강의 뒤에 네이버! 마우스! 하이 트리플 S. 에리핀루션 안녕하세요. 네이버! squared 하나 둘 셋. 유전하는데 앞으로 사전에 씨가 랑 사образ 얘 첫 번째 콘서트 끝! 웨이브 화장이... 오우, 진짜 미플! 진짜 미플! 아이라이너 면 오! 아! 아! 아, 색깔! 워크! 너무 아름다운 거. 워크가 아마도 아카로우를 입고 워크가 아마도 워크가 아마도 워크가 아마도 이 시스템이! 이걸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멜버린 공연을 한번 해서 어떻게 더 관객분들이랑 같이 볼 수 있는지를 좀 터득을 한 거 같고 근데 아직 부족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능숙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끝나기 전까지는 자기 계절을 돌아가고 그건 좀 하고 트리플스 에보루션 화이팅! 여러분 두 번째 시드니 공연 이제 시작합니다 화이팅! 혹시 모르니까 선물이에요 여러분 진짜 웨이브 분들이나 이런 공연하고 이런 무대를 쓰는 거에 되게 삶을 사는데 뭔가 힘이 되는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멤버들도 옆에서 엄청 도와줬거든요 이번 투어 준비하면서 그게 너무 고맙고 내년 목표에 대해서 되게 아직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투어를 기점으로 좀 생긴 것 같아요 다음엔 더 큰 무대에서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는 호주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근데 밤에 선글라스 끼고 사실은 약간 사진용으로 들고 오긴 했는데 진짜 약간 몸말리는 여자친구 같아 보자 아 짝이야! 그 유명한 오페라하우스 저 오페라하우스 처음 만납니다 우와 예쁘게 나온다 진짜 라키 앤 유연 인 오페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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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있어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요 여기 진짜 너무 좋아 공연 끝나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너무 행복해요 아 이제 라스트 마지막 날 너무 웃긴 한데 비율 지급하게 우리가 앞서 얘기하는 진심 뿌다 에덴을 jam 티타 이준 이리 이준 언어 그리 약속했 이리 전남 이 순간을 다 찾아준대요 I want you 너가 나의 느낌 너와 자리 속에 마음속에 다 붙여줄 수 없는 일 I want you 내 가지만 이 순간을 기억하니 이 순간을 비춰주며 바라던 예쁜 너의 생각에 Like a dream 이 순간의 힘 My everything 너로 말하자 비가 좋은 기타 비가 와서 let me 내 이름을 갖다 놓으신 곳 위험해 너로 비싸며 love I wan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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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마구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이름 마구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투어 호주 와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멤버들끼리 이렇게 합을 맞춘 것도 너무 행복했고 저희가 빨리 다시 돌아올 거니까 다음 투어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에볼리션 사랑합니다 사랑 하나 둘 셋 화이팅 소아 소아가 진짜 그냥 후다닥 지나간 거 같아요 호주에서의 시간들이 이렇게 마지막 날 꽃다발이랑 깜짝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절대 잊지 못할 거 같아요 오늘 지우 언니랑 커플티였거든요 사실은 언니가 하기 싫다고 다른 옷 입었어요 제가 딱 입고 나오니까 언니가 나도 호주 갈 때 입으려고 샀는데 저희들이 보는 눈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어? 이즈 캥거루랑 코알라 기다려 코알라 캥거루 여기 더 밑으로 더 밑으로 아니 앞으로 더 앞으로 더 내가 프리스마스 사진을 찍을 거 같아 짜자자 짜자자 이즈 이즈 가족인가? 코알라 다 되게 오래 잔데요 저 뒷모습 너무 귀여워요 오! 어떻게 저렇게 자고 있지? 아 아 어때요? 아 태연아 앞에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태연아 아까 똑같은 송씨의 코알라를 썼어요 같은 송이에요 쟤는 알라 저는 토네 이럴수 이럴수 연주 이럴수 아 태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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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았고 하나 남았다고 이럴수 이럴수 우리 현 캥거루가 마요를 빼꼬서 한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 너무 맛있어. 맞아? 응. 너무 맛있어. 고기. 고기. 내가 메뉴 트위치로 할 것 같아. 왜? 크다. 제가 메뉴 트위치를 잘한 것 같아요. 멤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So delicious. Tasty. 여기 틱톡. 진짜 잘한 것 같아. 완전 크리스마스 커버 정말. 여기 틱고, 발로 올라가는 거. 아. 그래. 뭔가 너무 슬퍼. 잠깐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I need. 얍. islands. 도둑. I don't know. We love all of Christmas. 다. 이게 뭐야. 없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에서의 마지막 밤이고요 호주에서 산 것들을 프롬에다가 팬분들한테 공유를 했는데 약간 그런 언박싱 원하셔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H&M에서 산 데님 벙거지입니다 써보겠습니다 연습하러 갈 때나 가볍게 외출할 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글루라는 스토어가 있어요 옷이랑 모자랑 이런 스투시 반팔티를 샀습니다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가 무슨 카드 또 스투시 반팔티 이제 마지막 프린팅은 토네가 클래식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다른 멤버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왔나요 괜찮다 원래 클래식한 걸 더 오래 입는다 연습할 때 입기 좋다 해서 또 이런 디자인의 스투시 티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지마트라는 곳에서 시리얼 진짜 커요 이게 시리얼 시리얼 이게 되게 귀여운 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캐리어 짐을 마저 싸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요 웨이브 좀만 기다려 금방 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저의 짧은 브이로그 자 셀프캠이었습니다 안녕 호주 웨이브 너무 고마웠어요 일주일 동안 블리즈반도 안녕 호주에서의 시간 7만원 갔습니다 아아 몰스테이예요 단체로 같이 머리띠 끼고라는데 언니도 아무도 안 껴요 보세요 토네 언니랑 유라기 쪄쪄는데 토네 언니랑 머리티가 아니에요 클래식 별거 있나요 소스완 행복 호주에서 한국 잘 도착했어요 안녕 감사합니다